네이버 뮤직기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양해나 파트2로 돌아온 7개월 만에 돌아온 둘 셋 박탈! 에티오 박탈수입니다! 네, 11월 30일에 발매된 저희 앨범 들어보셨나요? 네, 제목은 Run이라는 곡인데요. 정말 듣자마자 달리고 싶을 바로 그런 곡입니다.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 Run 들면서 뜨고 넓이! 이렇게 내어서 추위를 싹 다이블리해요! 아, 좋네요! 네, 그리고 저희 화양해나 파트2에는 총 9개의 트럭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저희 앨범에서 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정말 좋습니다. 다른 수록곡들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래오래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 겨울은 방탄소년단과 함께 다같이 Run Run Run! Oh yeah! 뛰어 뛰어! 네, 아무튼 저희 화양해나 파트2 그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이버야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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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